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. 역사적인 미국 첫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관련 움직임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먼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곧 석방될 걸로 보입니다. 이 사람들은 현재 수용소에서 나와서 평양의 호텔로 옮겨졌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. 조만간 미국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도 공개될 것으로 보여서 이 뉴스들을 오늘 앞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. 먼저 송지욱 기자입니다.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정부는 오랫동안 인질 석방을 요청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계속 주목하라고 남긴 겁니다. 이는 억류된 3명이 최근 노동교화소에서 풀려나 평양의 한 호텔로 옮겨졌다는 보도 이후 나온 반응이라 더욱 주목됩니다. 그동안 미국은 미국 정상회담 의제로 억류자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해왔고 북한을 극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석방 문제를 직접 요청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CNN 방송은 북한은 이미 두 달 전에 석방을 결정했고 지난 3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. 미국 대화를 앞둔 북한이 미국에 건네는 화해 제스처의 하나로 억류자 석방 조치가 전격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송지욱입니다.